이렇게 딱 찾고 난 다음에 이제 파고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야기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플러스 여러분들 146이 나올 수 있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구나. 여러분 한 4년 정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왔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쑤셔 넣는 광경을 못 봤는데 위조 투표지를 쑤셔 넣은 것이 선거 데이터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그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감각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부천 원미을에서 기권표가 마이너스 146표가 처리가 되고 그런 데가 여러분 전국에 999개가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정거물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전국의 30%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발각이 된 것하고 똑같은 이런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천시 원미구을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4기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일단 부풀린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있는 4박 5일 사이에 전산 조작을 한 만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 것이다. 이만큼 여러분들 사전투표 양일 사이 이만큼 a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 a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조 투표에 투입이 들어간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 투입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부천 원미열에서는 59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김해업 장류 3동에서는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청주 큰 등에서는 여러분들 33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 표가 여러분들 더 나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죠. 맨 위에 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더불어미당 후보의 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만큼을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 이게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하고 기권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인수라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거인수라 자료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표 국힘당의 표 새로운 미래표 그 다음에 무효표 기권표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후보별 득표수가 무효표는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거고 기권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 선거인수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얼마되냐 발표 선거인수에다가 투표장에 오지 않은 기권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기권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함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는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권표는 투표자 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는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개수인데 무효표도 교부됐습니다.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선거인수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 선거인수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에서 기권표를 빼게 되면 교부된 투표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무효표도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교부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되는가 하니까 이 표가 교부된 투표보다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에서 플러스 114표가 더 나온 겁니다. 표가. 여러분 이걸 다 합치니까 표가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만큼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 더하기 146표가 나온 겁니다.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표가. 그래서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146표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권표 항목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146표를 떨어버린 겁니다. 플러스 146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146표 마이너스 146표가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투표함 속에서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 더하기 146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투표함 속에서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9,414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표가 몇 표가 나왔는가 하니까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 투표장에서 표가 여러분들 표를 몇 표를 교부했는가 하니까 149,414표를 교부가 된 겁니다. 투표용지가. 여러분 투표용지가 149,414표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부천시 원미구을 투표자 수가 투표지 개수가 나누어준 표수보다 146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누어준 표수는 149,414표인데 146표가 더 나왔습니다. 부풀린 투표지수 부풀린 투표자 지수인 겁니다. 146표가 표는 140이 한 149,414표를 나눠줬는데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 146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149표를. 그리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표에다가 마이너스 146표를 가지고 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누어준 투표지 개수보다 146표가 부천시 원미구을 해서 더 나온 겁니다. 그걸 편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더 나온 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46을 넣고 전산적으로 그걸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껀표에서 마이너스 146표로 떨어버린 겁니다. 이 부천시구을, 원미구을 실제 선거인수, 표 나누어준 거는 149,414표 투표함 속에서 나온 표수 149,560표 투표함 속에서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나누지 않은 표가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처리했냐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146표 기껀표에 마이너스 146표를 처리하여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론은 사전투표소에서 교부되지 않은 표가 14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몇 표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146표에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게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천시 원미구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된 데이터를 여러분들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해보시게 되면 이런 차이값이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값 국힘은 마이너스 값 차이값이 더블당은 플러스 10% 돼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 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조작한 겁니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만큼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전부 다 쑤셔준 겁니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서 위조 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표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146표가 더 남아버린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쑤셔 넣었는데 딱 여러분들에 맞게 한 게 아니고 146표가 여러분들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후보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몇 표를 집어넣는 과니까 3019표의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9205표에는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자 선물로 준 3019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19표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15,096표의 5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기표 더불당 후보에게 투표자들 던진 표는 6,18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합쳐가지고 9,208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019표는 반드시 종이 투표지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는 4, 5일, 5일과 6일이 끝나고 나면 개표가 진행되기 전인 4박 5일 사이에 3019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 3019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더 많이 투입해버린 겁니다. 그게 전국에서 999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기표 후보의 제외국민투표는 296표입니다.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의 제외국민투표 덕표수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를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더해준 것이 119표입니다. 119표 119표는 어떻게 계산된다 선거인수 597이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4장당 1장의 이름들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더불당 김기표 후보에게 던진 표는 17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특별히 더불당 후보를 사랑하사 더해준 표가 119표인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96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19표 119표 708표 이렇게 표 이 표는 나중에 반드시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덕표수를 올렸지만 종이투표지를 반드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부천시을에서 146표가 왜 여러분들 더 나왔냐 실물로 된 투표함을 까보니까 위조투표지가 146표가 왜 더 나왔냐 표를 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지 여러분들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146표가 그렇게 이런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덜미를 잡힌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계속 나가보죠. 이 김기표 더불당 후보한테 선관위가 준 총 위조투표지 개수가 얼마냐 13737표를 더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의 50분 숫자는 5만494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5만4천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6만8천명이 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차익만큼은 전부 다 더불당 후보의 김기표 후보한테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 13737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는 방식을 쓴 겁니다. 그렇게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서 조작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부천시 원멸은 더불당 그런 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당의 김기표 후보가 조작하지 않더라도 1만2천표 차이로 이긴댑니다. 그런데 1만3천표를 조작해가지고 2만6천5백표 차이로 이긴 곳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부천시 원미열에서 이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원미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만3천7백삼십칠표의 위조 투표제를 이름들 더해가지고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이 짓을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이 짓을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이름만 다 부정성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성을 저지른 데 1만3천7백삼십칠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뭡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표를 더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146표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이 146표를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이 선관인간들이 자주 쓰는 것이 잘못 투입된 투표 장목의 플러스를 처리하고 플러스 146 기권표의 마이너스 146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치해서 제로를 만들어서 전산작업을 존경한 겁니다. 이거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뭐 발각되더라도 뭐 문제가 있겠냐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고 윤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인데 다 우리 편인데 뭐 좀 발각되어 여러분들 공박사가 압악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표를 그냥 숱셔 넣어가지고 이렇게 146표를 더 여러분들 숱셔 넣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들은 사전투표율의 25.59% 선거인 수에 32%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6.41%를 올린 다음에 13730p를 조성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그냥 사전투표 득표수로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기표 후보가 원래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1%인데 표를 집어넣어가 61%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각도로 부정승거를 저지른 게 다 여러분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국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선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규칙이 4장당 1장의 위조 투표율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김기표 더블 민주당 후보가 가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가짜표를 다 위조표를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차익값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 난수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10년 이상 이름 자행되고 있고 그걸 대통령 이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짐승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아니고 10년째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 3천 명의 이름들 예산지금 국천억을 쓰는 그런 국가의 공조직이 밥 먹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걸 모든 언론들이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이 다 깔아뭉개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그러니 그 대통령 얼굴 보면 내가 여러분들 토 안 나오겠습니까 토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1만 3천 737표로 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걸려든 겁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표가 146표나 더 나온 겁니다. 나누준 투표소에서 나누준 표보다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누준 표보다 투표함 속에서 146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실제 선거인수 기껀표 빼고 나면 교부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교부된 수 그만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 14만 9천 4백 14 표가 나와야 되는데 몇 표가 나왔습니까 14만 9천 5백 60표가 나온 겁니다. 146표가 더 나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얘들은 끄떡도 안 한 겁니다. 더 나오면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처리하고 나면 끝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발견입니다. 실제 선거인수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교부된 투표지수하고 실제 투표자수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례를 찾아낸 겁니다. 저도 이렇게 확신이 있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안이죠. 항상 사람들이 위조 투표를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이렇게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은밀하게 하는 일을. 그런데 은밀한 행위가 선거 데이터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겁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